충남도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짐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부여에 설치한 채진망에서 모기를 발견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뇌염은 아직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성 인수공동감염병으로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과 경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충망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이 중요합니다.